안녕하세요 돼지 쪼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쪼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이상한 자동차인데요 못 가 친구야 끼켜 다시 만들어 테스트 자체 어! 어 발이 꼈어요 발이 껴버렸어요 피규야! 달려주세요 나 이 자세로 달리는 자세로 타고 간다 굉장해 칼칼 너무 느려 다른 거 없나? 다른 데서 타야겠다 조금 이상하게 생긴 자동차예요 오! 덜컹덜컹 덜컹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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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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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깨끗 2층도 있어요 2층 들어가 문 열려 두꺼기 돌아가고 있다 아이고 뭐해 웬 두꺼기야 이거 황금 두꺼기야 쥐도 있고 두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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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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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기 두꺼기 에피 열차 오래된 오래된 이거 뭐지 오! 여기서 이렇게 텔레포트 해가지고 올 수 있구나 와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거 타 보자 잠깐만 오 올럭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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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럭블럭이에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땀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ahl 어어 어어어 근데 생각보다 거 Eden 금방 올럭블럭 금방 끝나버렸네 이게 되게 느려 그리고 속도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엌 어 약간 빨라진다 휙 휙 오! 안 넘어가게 아주 친절해 제작자 암청 착하잖아 착한 줄 month 왔는데 아니었어요 바깥으로 버려버리지 어 요구마 열차 열차도 보자 근데 자동차가 다 똑같이 생겼네 찌이코 뽀뽀 오 열차다 진짜다 길다 길어 길어 열차야 찌찌 뽀뽀 찌찌 뽀뽀 찌찌 뽀뽀 뽀뽀 또마스와 친구들 화차를 밀고 끌고 어쩌구 저쩌구 저쩌구 간다 또 설마 또 바깥으로 아니네 이번에는 다행히 옆으로 길이 있어요 꺾어가지고 어디로 가는거지 이게 없는데요 이제 시작길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만의 자유로운 길을 가세요 와 신난다 내 맘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요 이거 이피 어? 이건 뭐지? 어? 이거 그거잖아 아이고 없어졌다 잘못 잘못 눌렀다 저친구 쫓아가보자 엉 아니면 어 어 어어 어어어 뜬다 돌아 돈다 돌아 계속 돌아 그냥 돌아요 이거 돌고 돌고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벵огда 달려주세요 빨리로 weaknesses 아아 원신분리된다 나의 지방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분리되고 있어요 아주 맛있는 돼지고길 만들수 있는 방법이죠 الب앵글뱅글 랭글 랭글 어 같이 화면 같이 돌리니까 어 안돌아가는거같은 느낌 야앗 자아앗 계속 돌릴수 없으면 야앗 하아앗 하아앗 하핫 어디까지가 이거 어떻게 조종이 안돼요 조종이 안돼도 무조건 돌기만 안되고 반대로 반대로 무조건 도는건가봐 이거는 안돼 그럼 혼자 움직여 기신이야 기신 기신이에요 기신 기신들렸어요 너무 무거워요 어 멈춘다 하아앗 내 몸무게 5000폰 아무도다리인지 못한다 이거는 뭐지 똑같은거 아니야? 이렇게 도는거 아니야 하하하 음하하하 하하하하 에라이 에라이 미치강이 있다 미치강이 놀이기구 미치강이 놀이기구 와아 진짜 미치강이 놀이기구야 한 번 타보자 갓됐어 갓다 갓다 돌로 굴러 굴러 Schröp 위로올라갔다 위로올라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너무 느린데 근데 굉장히 벨벳 꼬여있기만 하고 이 속도를 속도가 한 5배 정도 끝 다음은 신규래요 슬라이드 오 진짜 진짜 미끄럼틀이다 뭐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안 움직여요 자동차 안 움직여 고장났어 신규라 그런지 안 움직이는데 저기요 저기요 신규 슬라이드 작동을 안 하는데요 스폰으로 돌아가기 신규는 고장 났나 봐 계단 계단 뭐예요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야 용차 계단 올라간다 용차 아까 거기 아니야 여기 슬라이드 계단으로 올라가야지만 가는 자동차였나 설마 내가 직접 오지 않고 텔레포트로 와가지고 작동을 안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아니었고요 괜히 고생을 한 거였고 계단도 아니야 미칭하게 놀이기고받고 미니열차 미니열차 어 진짜 미니열차네 조그만 열차네 근데 뒤집어버렸어 어떡해 비가야 뭐 하는 거니 뒤로 고쳤어요 비가야 숨을 못 쉬겠어요 비가야 넌 원래 숨을 안 쉰단다 아 맞다 깜빡했다 일어나버리지 원래 숨을 안 쉬어요 콧구멍이 없잖아요 이게 사실 콧구멍이었습니다 놀랐죠 눈은요 여기에 아주 조그맣게 엄청 조그맣게 달려있어 콧구멍 아 그래서 숨이 폐활량이 엄청나요 아이고 또 어디집어 버렸어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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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려야 되잖아 생성을 하고 점프 아 됐다 간 다음에 미니열차라는데 아까 그거랑 크기는 별로 차이 없고 그냥 껍들이만 떠는 것 같은데 선어를 통과해가지고 엔진 소리 엄청 커 쪼금해가지고 아 이게 뭐냐고 이게 아 이게 뭐야 언덕 요거까지 보면 다 보는거다 이제 이거 타면은 다 타는거요 간다 용암으로 뚜뚜 저는 저는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보은 열처르르 해가지고 이제 족발이 되지 않아요 간다 속옥찍 속옥찍 속도 더 올라가나 122 155 177 과연 점프를 해서 저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점프를 해가지고 슈우 해가지고 저 뒤로 넘어갈거에요 간다 점프 점프 아 다 봤나 이제 이건 뭐야 조니 스콥 뭐야 다른 데로 와줬어 이번에는 자동차 버스게임으로 와줬어 아까는 기차 타고 있었는데 어 1인칭구네 와 와 내 팔 바깥으로 내놓고 있어 띠띠 빵빵 띠띠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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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 문 열었다 멈춘 다음에만 열리는구나 후진이 안되네 후진 후진 후진이요 후진 아 고장났어 내려 내려 이거 이게 뭐냐면요 그거에요 이것도 전철이예요 길막아 길막아 아 왜 안가져 이거 아 뭐냐고 이거 왜 안가지냐고 아 지워 지워 어 이 친구는 가잖아 친구 간다고 뺏어 뺏어 버스 뺏어 이거 안타 habla 어 저기 저도 저 오 조종하잖아 어? 조종 어떻게했어 조종이 되네 어 나 또 위에 탔어요 이이에이에이 예애이 ㅋㅋ 예이 신난다 자체로 타지는거 난 본정 сд 없어 자동차 다 고장났는데 깔끔하게ér 다czyć 위 위 그래도 맨날 뱅글뱅글 위이이이 Evilles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요 뭐 이상한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내가 해볼게 타볼레 친구야 우으어엉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저는 이만 여기서 올라오는게 좋겠네요 안녕 I'm J5 안녕!